자, 이제 업그레이드 완료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아니, 어제 그 카드키, 보안카드 이 자리에 얻었죠 우린 보안카드를 얻을 수 있어요 네탈리아, 네탈리아야? 난 괜찮아요, 베리. 감사합니다 아, 귀엽구만 아, 그러나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토 나올 것 같아요 애교 게임이 많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병,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러분 병이 두 개나 자, 그러면 폭발병은 너무 많으니까 화염병을 두 개 만듭시다 그러면 일곱 개 일곱 개가 되겠네요 음 그리고 읽을 거리는 없는 것 같고 자,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안 들어가지네? 아, 허브가 너무 많아서 아,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, 근데 여러분 봐봐 아니, 여기 나탈리아 몸에 꼭 맞는데, 어? 나탈리아 몸에 딱 맞는데 왜 안 지나가지는 거야 Holy shit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? 왜 안 들어가지죠? 아니, 안 들어가지는 이유는 앉지 않아서겠지만 아, 여기 꽝이 딱 맞는데 안 들어가 뭐 이래? Holy shit 뭔가 이상하다니까 일단 들어가서 아이템은 뭐 따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짠 아, 됐다 화염병 하나 잠시만 화염병이 뭐 있는데 얘네들이 튀어나오진 않겠죠? 네 튀어나오진 않을 리가 없어 아, 나탈리아 옷이 검은색이 된다고요? 아니, 아니야 어두워서 그래 어두워서 단지 어두워서 그렇다는 거 아, 여기 몹들이 있는데 얘네들 좀 어떻게 해야겠다 얘네들 좀 어떻게 해야겠어요 와, 잠깐만 잠시만요 우와,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 뭐 알아볼 게 있어가지고 예 다 알아봤어요 빠르군요 자 아무튼 이동해보죠 근데 여기 있는 애들 너무 신경쓰이는데 이거 그냥 다 죽여버릴까 죽이는 걸로 강첨 어때요 미리미리 잡아놔야돼 이게 얘네들이 갑자기 튀어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미리미리 잡아놓는 게 낫다는 거 안녕하세요 허브 허브도 많아 허브 부자예요 오른쪽 다리네요 이번엔 으아! 안돼 아 아파 한 대 맞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달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? 너무 많이 달아 달기 때문에 조심할 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야 봐봐 어? 어! 왠지 부셔질 거 같았는데 진짜 부셔지는 건 누가 여기다가 아이템을 버려놨을까 이거 봐요 이거 이 시체들이 주민들을 델타가 놔가지고 실험해가지고 이제 시체로 만든거지 시체 만든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를 주입해가지고 모로보루스 실험을 하는 거죠 대충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아 토파즈는 그냥 그냥 그 포인트 스킬 포인트 스킬 포인트 에 필요한 아이템 이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이제 됐나 이게 원래 어디 갈라 그러면요 어디 갈라 그러면 이게 괴물이 나오게 돼있어 지금 탄을 엄청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나올 것 같다는 거 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진짜임 진짠데?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믿어야 돼 뿅 뿅 여봐 내가 보낼 수 있습니까?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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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메리 아 아 메리 오 바이러스가 비정상적인 수준이래 엇 어 자,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, 허벅지 벽돌로 좀비 헤드샷하면 죽던데 내가 잘못 본건가? 맞을거에요 좀비 헤드샷하면 죽을걸 벽돌로 헤드샷을 할 수 있다는거 엄청나죠? 야, 얘 언제 나왔어? 뭐 안보였는데? 그죠? 지리지리 안했는데 뭐지? 여러분 게임소리 잘 들리죠? 진짜 안났잖아요 원래 가까이 있으면 지리지리 나오잖아 근데 안났다니까? 이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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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안울렁거렸어요 안울렁거렸다고 해줘 안울렁거렸다고 해줘요 분명히 안울렁거렸다고 울렁거리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날 믿어주십시오 아 진짜라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주면 누가 날 믿어줍니까 나 자 자 짱그랑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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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 한 방 맞으면 왜 이렇게 많이 달아? 얘는 약점이 뭐였지? 아니, 이게 뭐죠? 헐이 쉣! 분명히 내가 그... 징징 안 됐을 테니까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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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알아요 징징 안 했는데 아니, 저건 너무... 아니, 이건 아닌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못 느꼈다니까 원래 화면이 부들부들 떨려야 되는데 안 나왔다고요 아, 너무 억울하잖아 아, 진짜 억울하다고 울고 싶다 아, 진짜 너무하잖아 아, 진짜예요 여러분, 날 안 믿으면 어떡해 여러분이 보는... 아, 진짜 억울하다고 아, 진짜 억울하다고 너무 억울하다 억울해가지고 상소문을 올려야겠어 상소문은 누구한테 올리지? 아, 진짜 너무하다고 아, 진짜, 정말 잘 모르겠어요 진인... merrie , 물건을 열었다! 간혹! 이런 상황이 들어있는 것 같아 뱅뱅! 외부는 골치 남겨진다 간혹! 위 travers기 위험화됨다 난이도 안전하였어 간혹! 간혹! 아니 분명히 부들부들은 안됐거든 뭔가 이상한게 괴물들의 음모에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 여기있네 아아 왔어 나 봤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okay okay 오케 오오오오 아 여기 또 있어 홀리 쉣 조심해야 됩니다 홀리 쉣 오케 그냥 대충 막 써도 맞는데 오 잠깐만 오오 제가 우리 못본거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역습을 아 역습이 아니라 어? 성공을 하면 되겠지 성공 폭풍이래 어 어디갔지 잠깐만 예 어디갔소 오오오 오오오 난 죽었어 에이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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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늬 millet 뭔 소리야, 뭐 이상한 소리가 또 들렸.. 오오오오오오! 오지마 오지마 아 얘 진짜 싫다 기분이 이렇게 나쁠수가 엘리베이터가 남아있습니다. 어? 어? 뭐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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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권총으로 드럼통 맞추려고 했는데 왜 안맞는거지? 헐이 쉣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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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전에 드럼통 드럼통 말이예요 권총으로 쏠라 그랬는데 안 쏴줬어 끝났다 하아 끝났습니다 아 진짜 오 아이템 발견 아이템 발견 아이템 발견했어요 내가 발견하려고 발견한건 아닌데? 일단 있으니까 아 살맛나네요 근데 리볼버 너무 많이 쓴거 같애 데미지가 제일 센데 좋아요 이제 내려갑시다 좋아요 이제 내려갑시다 그리고 지껄일거 같군요 이 노래 어? 뭔 노래가 나왔어요? 너는 알지? 잘 자라 우리 애가 잘 자라 우리 애가 이런거 나온건 아니겠지? 또 욕이 왔다 미치겄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뭐야 이거 가발도 씌워놨어 미치겠네 이거 미친 놈들 아니야 왠지 확 하고 달려들 것 같지 않아요? 이게 달려들면 완전 공포인데 진짜 진정한 공포를 느낄 수 있을텐데 저게 확 달려든다고 생각해봐 스코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냥 지검을 하고 나도 패드 던질지도 몰라 오오 한이 나왔어요 총알을 충전하고 재장전이죠 잠시만요 어? 어... 잠깐만 손전등 망가졌나봐 아 깜짝이야 아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아 불도 꺼져가지고 어두워 죽겠는데 Ohй I alone am true The false one must die 아었 iness You are false natalia Mais not natalia 아무튼 취향이 진짜 악취미네, 그쵸? 이럴 때 이 인형이 막 공중에 떠가지고 어택하면 볼만하겠어, 그쵸? 으억! 아이씨 아, 진짜 인형이 날아다니면 볼만하겠어 라는 얘기하자마자 그냥 나부네, 와 로디! 너한테 뭘 했지? 로디가 내 친구들이었어! 인형은 찢어버렸네요 왜, 아엑스 너는 왜 안 맞았지? 인형은 찢어버렸네 라탈리아가 갖고 다니던 인형은 찢어버렸네요 그렇다면은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실패한 거네? 정신을 옮기는 거 실패한 거네? 살아남았어, 죽음은 나를 위한 탈출구가 아니었어 이건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없네 방아쇠를 당겼던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진다는 생각이 든 그 순간 나, 그 누구도 아닌 내가 공포를 느꼈어 정말 역설적인 일이야 내 몸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내 안의 바이러스가 날 죽음에서 구해내다니 내 얼굴이 못생겨졌어 흉축해졌어 이 모습을 참을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아니야 이런 못생긴 괴물 따위는 하지만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내가 깨어날 거야 나 자신을 전송한 그릇 용납할 수 없어 그렇게 놔두지 않아 못생긴 건 그녀야 근데도 그 애는 나를 보며 내가 끔찍하게 생겼다고 비웃겠지 아... 이거는... 여기서 다 나오네 그니까 그 의식을 해가지고 전송이... 기억이 전송이 되면 완벽하게 자기 그... 알버... 알버트가 아니고 이... 그... 이... 웨스커 이게 뭐였지? 로버트였나? 이 웨스커에 기억이 전송돼서 나탈리아한테 가면 나탈리아가 이제 웨스커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안 죽어서 결국에는 두 개가 된 거네 웨스커가 두 명이 된 거네 나탈리아도 웨스커란 소리 아니야 Holy shit 어... 이거 들으니까 바로 알겠어 어쩌다 내가 이렇게 흉측하게 변한 거지? 난 나야 하지만 내가 아니야 난 나 자신으로 깨어났어 근데 그 애도 나로 깨어났어 둘 다 맞아 여보 아니야 진정한 나는 단 한 명이야 그리고... 그리고 그게 바로 나라고 걔는 가짜야 걔는 그저 연극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 애가 존재하게 놔둘 수 없어 그 애는 꼭 없애버려야 해 난 나야 나만이 진짜야 그 괴물한테 써먹어주겠어 알버트의 마지막 유산을 이 구역질 난 섬을 우로보로스로 뒤덮어버리겠어 어이구 씨 내장을 뽑는다 그러고 너 같은 가짜가 죽으면 내 몸을 내가 가질 거야 야 그니까 자기가 자살했을 때 공포를 느껴가지고 몸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반응을 했나봐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피하게 된 거고 결국에는 알버트가 원했던 알버트 맞죠? 알버트 맞나? 로버트였나? 아이 씨 알버트 웨스컨은 그 남자잖아 아이 씨 헷갈려 아 헷갈려 죽겠네 그래서 뒤지겠네요 진짜 자 아무튼 몸을 옮기려면 원래 있던 몸은 죽어야 되나봐 근데 죽음에서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명이 된 거지 결국엔 이 나탈리아도 이 나탈리아도 이 나탈리아도 기억을 전송했는데 목소리는 팔찌에서 팔찌에서 들렸잖아요 처음부터 아 대충 그런 거네 사람의 삶에는 끝이 있다 그랬어 처음부터 그죠? 그런데 알버트는 그걸 못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너 왜그래 리퍼야 왜이래 다이 다이 리퍼 궁 쓰면 나오는 소리 자 아무튼 아 그래 True or false 어라? 아니 다이 다이 그러잖아요 허허허허허 리퍼잖아 그러면 지금 자아가 두 개를 불리는 거네 결국엔 그거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여태까지 해온 걸 보면 그러니까 원본이 죽으면은 나탈리아가 원본이 되는 건데 안 죽었기 때문에 지금 분리된 거야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이라 봐야되죠 뭔만 다른 그죠? 자 들어가볼까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 나탈리아도 나쁜 애 잖아 야 나탈리아도 나쁜 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송할 매개체는 완벽해야 된다는데 나탈리아가 그 완벽한 매개체였고 완벽한 매개체였고 근데 로봇 얘가 얘가 안 죽음으로써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예요 뭐야 오오오오 잠깐만 왜그래 어어 어어 뭐야 어어 쩍 벌려다 홀리 쉣 헐 리 쉣 어 홀리 팡팡 어 변태 쩍 벌려 아니야 아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전태 쩍 벌려 한판 해야겠어요 아이템도 먹고 근데 얘 어디갔어 싸우자고 했으면서 왜 안 나옴 아 벽돌이었군요 아 벽돌이었군요 야 싸우재미 싸우자 나와 싸우자 이리와서 나랑 싸우자 아이 정말 어디간거야 헐 리 쉣 헐 리 쉣 아이 안보이는데 뭐야 뭐하자는거지 오오오 가요 좋아 그랬나이다 야아 얘도 불이 약점 아닐까 방붙였다 으어 얘 얘 얘 얘 너무 무섭다 오오오 오 얘네 봐 얘네 봐 오 장난아니야 호나올거 같아요 소리도 극혐 야 가슴을 때려야되는데 오 가만히 있어 오우 야 얼굴 여러분 어어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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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어 오 조심해야되 그라나다 나 여태까지 많이 모아왔으니까 어우야 이거 뭐야 이상한거 달고 다녀 케이블 달고 다녀요 가슴을 봐야 되는데 등짝을 봐야 되는데 말이야 어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입냄새 브레스를 쓰는구만 아 입냄새 야야야야야야야 계속 따라 어금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오 봤다 저기있다 오바이트한다 아아 가슴이 보이네 자 가슴이 보입니다 아 공중에서 공중에서 나오면 가슴이 보여 네 소리가 약간 들리기 시작했어요 오우 아이 너무 오오 오오 도바이트 하지마 와 미치겠다 어어 아 또 올라갔어 야야야야 안 보이잖아 아 잘못 맞힌거 같은데 아악 아홀리샛 야 안녕하세요 한번 다시 그라나다 하하 어 이거 허염병 쏘면 뭔가 있네 있긴 근데 가슴이 안보이면 뭔 스님이야 그쵸 가슴이 안보이면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라나다 그라나다 그냥 다 써버리자 가슴이 아예 안보이는데 근데 그라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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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탈리아는 죽지 않아요 괴물이기 때문이죠 하하하하 왜 나탈리아만 때려 그라나다 미키병 드리드드디 모스한테는 당연히 안통하겠지만 그라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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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오, 뭐야. 아, 너무... 너무 아름다워. 그죠? 아, 아름다워라. 안 해버리겠어. 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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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! 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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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. 아야! 아니, 이거 죽질 않아서... 오오오오, 씨. 야, 키스하지마. 나 니같은 여자 안좋아해. 어... 적금 사랑 고백하지 말라고 난 싫어하니까요 왜 안 죽는 거야 아 잠깐만 입냄샘 뿌리고 이게 뭐하는 짓이죠? 입냄새 오오오 어어 아 왜 안 죽어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돼 다 던져 다 던져 이씨 어우 죽었다 와아 야 그냥 폭탄만 던질 걸 그랬어요 오오오오 안 돼 하아 하아 뭐야 잡혔어 아 나탈리아 미끼가 될 수 밖에 없죠 어 뭐야 짜장 없었는데 생겼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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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 하아 오후 하아 하아 으아 모이라 오 뭐지? 야 야 돌에 깔렸는데 어떻게 살았지? 어 어 근데 안 죽었어요 큰일 났어 나 살았으니 됐다 오오 뭐야 진화한다 잠깐만 진화하고 있어 호 야 니가 무슨 포켓몬스터도 아니고 HOLY SHIT 이제 누웠어 오 진화 있다 왕짜장으로 아냐아냐아냐 어디갔어? 야 정확한 타이밍 오 머리 잘랐네요 머리 원래 묶고 있지 않았나요? 그러니까 자른거겠죠? 오..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게 무슨 쌍팔년도 연출이야 하하하하하하 쌍팔년도 연출 호 리쉣 그냥 싸우자고? 아니 그냥 헬기 타고 나가면 되지 뭐하는 짓이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음..이게 마지막 전투인가 봐 실제로 알렉스를 물리쳐라 오오우 나 스나이퍼 하는거야? 하하하하 여자 웨스커래 하하하하 에압 아 이제 쏘면 되나? 하하하하 어 무한이야 무한 아니 아니니 다섯벌밖에 안 남았네 ㅎㅎㅎ 잠깐만 아니 아 무한이네 네 무한이네요 헬기에 탄이 많은가봐 아 부디렁 여자를 유인해서 빨리 이동합시다 어머어머! 어머! 어머! 안돼! 드럼통 깨트려야되는데 왜 이렇게 안맞는거야? 응? 야 좀 죽어라 아 좀 죽어 어? 어 자 끝은 런처죠 뿜! 자 이제 시작이에요 안돼 아싸 계속 맛이나 어어 짜장면 나온다 짜장두 탑니다 짜장두 튀어나왔는데 탔어 야 씨 야 이 연출은 뭐죠? 아 닭살 돋을라 그래 연출이 글쎄 나탈린아 어떻게 되는거지? 아 너는 자신을 가지고 있잖아 모이라 당연히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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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처음부터 저렇게 다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? 처음부터 저렇게 줬으면 됐잖아요 그죠? 내 말이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그지? 안 그런가요?